Q. DUNOR Q. DUNOR Q. DUNOR Q. DUNOR 안녕하세요, 도오로시입니다. Q. DUNOR Q. DUNOR Q. DUNOR Q. DUNOR Q. DUNOR Q. DUNOR Q DUNOR 단무지 않으셨을까 걱정이 돼서 브이앱을 한 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아니요. 좀 더 크게 나오니까.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저희가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형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간식도 사서 발라보고 지금 카페 왔어요. 네. 안 들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크게 말아도 돼요. 네. 지금 여기가 거의 저녁 시간이라.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지금 저희가 어떤 상황이냐면 저희가 이제 연습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커피를 딱 마시고 하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간식을 사러 왔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또 이제 데뷔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데뷔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가 라이브 연습을 시작하면서 라이브 연습을 시작합니다. 팬 여러분들께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그러고 있으니까 꼭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해야지 저희를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또 예뻐보이려고 팬분들께 저희가 식단 조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셋이 네. 저희가 또 이제 팬분들께 예뻐보여야 되니까 저희가 식단 조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다이어트도 조금 하고 이렇게 아무래도 열심히 춤을 추다 보니까 또 살도 좀 많이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간식을 사러 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동생들이 간식을 산 걸로 연습 전에 화이팅하고 열심히 연습을 할 거예요. 또 저희가 이 여섯 명이 저희 더보이즈에서 딱 막내의 여섯 명 맞아요. 동생지거든요. 제일 막내 에릭이 제일 막내죠. 그렇죠. 에릭이 첫째 막내 그다음에 제가 둘째 막내 셋째 막내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넷째 Q형이 다섯째 그 다음에 여섯째 막내 중에서 큰형 어? 저 막형이네. 네. 막창이죠. 막 큰형 막.. 막형입니다. 아 목마르네 갑자기 네. 막형 네. 막형 꼭 막마르세요? 막형이 지금 목마르시데 제가.. 제가 굉장히 심었어요. 그래요? 좀 기다리면 잘할 거예요. 팬분들 감기에 혹시 안 걸리셨나요? 맞아요. 요즘 감기가 되게 좋으세요. 네. 이게 그냥 코감기랑 코감기랑 같이 와요. 맞아요. 목 코감기 항상 목도리 목 이제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걸 입으시고 남겨주시면 저처럼 이렇게 목 덮으시는 거예요. Q형은 이렇게 목을 덮는 거를 입어도 목이 이렇게 살짝 나와요. 이게 왜 어쩔 수가 없어. 네. 아 이거 몰티였어요? 네. 저는 그냥 라운드 진정 다행히 내기 쉬워. 목이 기신 분은 목도리 이렇게 하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긴 바지 입으시는 거 맞습니다. 저는 따뜻해요. 뭘 뿌리는 것도 좋지만 네. 건강의 무상이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마체로 오브에 패닝을 입고 있어요. 이렇게 깜짝 놀라니까 더 좋은 거 같아요. 맞아요. 연습하자. 연습하기 전에 이제 하니까 우리 댓글 댓글 읽어줄까요? 네. 그럽시다. 댓글 한번 볼게요. 댓글이 안 돼요. 3명씩. 가까이. 짠. 우리 셀카 잘 지는 유현이. 셀카 유. 점점 잘생겨진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다.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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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힘드실 거 같아요. 진짜. 저도 힘들어요. 진짜 힘내죠. 오빠. 저도 힘들다고요.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때렸어요 제가? 맞아요. 학년이도 힘들죠. 모든 수험생분들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저는 지금 수험생이기 바로 전이어서 아직 그 마음을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를 부셔서라도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이제. 한 마디 해주세요. 자. 네. 그렇군요. 뭐가 그렇죠? 뭐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데뷔가 몇일 남을게요? 18일 남았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딱 18일 남았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 열심히. 2주. 3주도 안 남았죠. 그렇죠. 2주하고. 2주하고 4일 남았네요. 정말 실감이 안 나죠? 2주하고 4일. 저희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첫눈이 왔습니다. 아 맞아요. 어디 전화도 몰랐는데 저도 뉴스 보고 알았어요. 어디에? 네? 어제 제가 살짝 밖에 봤는데 어? 설마 이게 눈인가? 이랬거든요. 파리나 마카메리카노. 근데 제가 진짜 설마 이게 눈인가 했는데 눈이더라고요. 이건 뭐죠? 눈. 이건 제 눈입니다. 아. 눈. 눈 말고요. 제가 딱 어디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어제 들어가기 전에 뭐가 흰 색깔의 먼지인 줄 알았어요. 저는 먼지인 줄 알고 어? 먼지가 왜 이렇게 크게 떠나니지? 이렇게 오는데 그리고 들어갔는데 눈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 눈이었구나 근데 제가 너무 대충 봤죠? 네. 저는 눈이 온 줄 몰랐어요. 첫눈에 몇 시에 왔어요? 어제 오후? 나 정확히 기억해. 오후? 아니야. 아침이었던 것 같아. 아침이었던 것 같아. 아 아침? 갑자기 오후 저녁 같다가 아침이 아침이었다는 것 같아. 거의 점심때쯤 계속 왔다 안 왔다. 그래서 어제 첫눈이었는데 이렇게 첫눈을 한 김에 깜짝 놀랐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 어제 팬분들이랑 같이 딱 첫눈 받았어요. 맞아요. 저는 사실 딱 눈이 내려질 땐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답니다. 맞아요. 같이 첫눈을 보낼 수 있는 맞아요. 나중에 나중에 눈 많이 입어서 막 쌓이잖아요. 그럼 멤버들끼리 눈싸움하는 그런 거를 브이앱으로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눈싸움하면 떨어져서 재밌죠. 아무래도 눈싸움은 딱 저죠. Q형은 눈싸움에서 우신 맞아요. 진짜요? 네 눈싸움에서 울었죠. 찬이가 맞아요. 아 이 눈싸움 아 진짜 우리 지금 하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다시 해볼까요? 재미없어. 다시 유형과 Q형의 던지는 눈싸움이 아니라 진짜 눈싸움 자 준비. 그러면은 화면으로 하게요. 화면으로. 아 다같이 형 그러면. 다같이 저희. 팬분들이랑 솔직히. 눈싸움 형. 눈 감으시면 안 돼요? 양심적으로 눈 감으면 딱. 죄송합니다 하고 빠져야 돼요. 준비 준비. 솔직히 댓글로 자백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팬분들을 봐주셔야 돼요? 아니 팬분들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준비. 시작. 잠시만요. 아 나 까먹었어. 어 저 에릭 탈락. 아 나 까먹었어요. 나 까맣어. 까맣어. 발 탈락? 어 나도 까먹었어. 나도 모르게 까먹었어. 우선 커피 나왔어. 커피 갖고 올게요. 어 커피. 지금 이 세 명이 살아있나요? 내가 한번 까볼까요? 같이 가자. 어 지금 약간 눈물 나온 거 같아. 네 지금 눈물이. 자 일단 저는 여기. 사실 앞이 안 보여요 지금.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어. 됐어. 잠깐만. 커피. 커피 받자. 너무 추워 형. 추워? 잠시만.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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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울 때 추웠다. 나 그 말 줄 알았어요 형님. 아 진짜. 추울 때 추웠다. 그러면. 호환이 기다려. 추워. 저는 따뜻한데요, 패딩이 뭐고.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추워요. 너무 추운데요. 따뜻하게 진짜 이쁘죠. 맞아요. 맞아요. 제가 따뜻한 패딩을 보고 있어요. 졸업자? 진짜 여기 같이 와주시면 좋겠어요? 네, 오세요. 일로 오세요. 제 얼굴 잘 안 보여요. 저 근데... 어쩌고 잘 안 보이네요. 지금 화났어요. 따뜻한... 추운 날에는... 여러분 추울 때 뭘 드셔야 된다고요? 당연하죠, 추워탕입니다. 추운 날에는 저희도 상상입니다. 이 패딩 때문에 저는 너무 그냥... 지금 추운데도 참고 있습니다. 잘 타기도 하고... 얼굴 잘 안 보여요. 험해! 보여요? 얼굴 잘 안 보이는데요? 안 보여요? 우리 그러면... 이제 연습하러 가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힘낼 수 있는 말 한마디 하고 가요. 네? 일단 밖에서 주시니까... 너무 조심하세요. 재미있었네요. 조심히 들어오고... 다시... 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저희...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더보이즈의 데뷔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다려주실 거죠? 네. 그리고 저희 정말 아까 Q형이 말했듯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앞으로 많이 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연습하러 가야 돼요. 덥다 이거. 진짜 진짜 더워져요. 여러분 이제 진짜 연습하러 가야 돼요.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할 시간입니다. 어떻게 사라질까요? 저희... 그럼 다 같이 윙크를 하고 안녕... 윙크는 새롭다. 좋아요. 윙크를 하고... 하이크하면 윙크하네요. 지금 윙크가 되게 못하네요. 하이크하면... 저 윙크 정말 못하는데... 윙크하고... 할 수 없어요. 윙크하고 아래로 쑥 하고 없으니까요. 어 그래요. 그럼 카메라도 위로 딱 해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카메라도 위로 가는 시에 저희는 아래로 뿅 하고 없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이크! 띵! 감사합니다. 카페 필수!